자 퇴직연금 디펄트 옵션 도입 쟁점 나왔죠. 예전에 있었던 것 같지만 찬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장상품 포함해서 연금 손실 발생 우려 소비자 보험이름 그러니까 디펄트 옵션에 대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수익률 제고 이건 도입 체제가 무색하다. 이건 뭐냐면 퇴직금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연금에 대해서 수익률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면 이건 관리 못한 것과 다름없지 않느냐라는 것 중에 하나죠. 퇴직연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노후에 준비하게 되고 이렇게 될 텐데 여기 보면 이제 확정기업의 수요를 보게 되면 이렇게 5년이나 10년째 갖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원리금 보장 같은 경우는 이렇죠. 지금 이거 보다시피 1.18, 2.63이에요. 우리가 지금 물가 이제 우리 봤었잖아요. 물가 올라가고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연금이 이 정도의 수익률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원리금 보장형으로 다시 또 디펄트로 이렇게 하다니 아무래도 퇴직연금이잖아요. 이들이 보장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안전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실제 1년의 성과 자체가 매우 낮고 물가 상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 지금 문제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퇴직급여 제도 같은 경우는 연금하고 퇴직금, 일시금으로 이제 정립해서 바로 받는 게 있고 연금을 통해 사회 정립해서 이렇게 받는 건데 세 가지가 존재하죠. 확정기약형 또는 개인형 이런 거 IRP가 지금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로자 받을 급여 수준에서 확정급여를 정해서 받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바로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디펄트를 넣겠다라는 것이 했었다가 이게 지금 옵션 자체가 되게 낫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나타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게 우리가 어떤 레몬 마켓이던 표현이 있잖아요. 시사에 잘 나옵니다만 어떤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가 잘 없을 때 그냥 그 사람이 말만 믿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종의 정보 규균 등이죠. 이러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입자가 퇴직연금 전문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일만 열심히 하다가 여기서 맡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가 제대로 없다 보니까 스윙률에 대해서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나 제대로 선택하는 정보에 대한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퇴직연금 수위를 보면 지금 보세요. 원리금 비보장, 원리금 보장 나오는데 원리금 비보장된 게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펄트로 보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원리금 보장 역시도 매우 미미하죠. 보험사는 지금 이렇게 운영비가 너무 비싼데 증권사라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도 0은 넘겼습니다만 원리금 보장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이죠. 그래서 확정급여액이 제일 많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이쪽이 원리금 보장에서 확정기억이 제일 크다 이런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됐든 플러스가 어디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가입자 정보 부족에 대해서 좀 더 알릴 수 있어야 되고 정보에 대해 제대로 제공해야 되고 이 연금도 당연히 많이 쌓이게 되면 그만큼 수익률이 더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100만 건 이상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페이스북 330만 건이죠. 그래서 이게 알려지다 보니까 과징금 67억 원 이렇게 했었고요. 메가스터디 역시 570만 건에서 전부 다 털려가지고 이렇게 됐었던 것 중에 하나. 인터파크도 이거 되면서 완전히 몰락하다 보니까 다 찢어졌죠. 캡틴이 사기도 하고 연활자가 사기도 하고 했고 폼뿌나 이제 KT 넥슨. 아마 여러분들 지금 가입된 사례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유출 사건 피해 과징금인데 우리나라가 약간은 뭐냐면 어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좀 떨어져 있다는 거죠. 문제는 법원이나 또는 이제 공공기관 같은 문제예요. 공시를 하면서 법원 같은 거 자료가 막 다른 거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정보 제대로 관련 노출된다라든지 정부 집사는 뭐 먹통되거나 너무나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기관에도 이러한 과징금을 똑같이 물려야 될 텐데 공공기관 과징금은 이런 과징금은 1.3% 진짜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경각심도 느끼지 않고 많이 하지 않게 된 거죠. 문제는 이제 최대 과징금 금액인데 액수 지금 보면 나옵니다만 20억 원으로 제한을 났어요. 20억 원이 맥시멈인데 사실 맥시멈까지 가지도 않죠. 거기서 낮게 나타나 보니까 이 개인정보 유출이 이제 공공기관이 일반 민간기관보다 훨씬 더 많이 유출하게 된 게 지금 사례로 등장하게 됩니다. 2023년 되면서 이제 이런 사격 같은 경우 어떤 솔루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게 되고 당연히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슈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신경 쓰는데 공공기관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허술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정보보호생활수칙 필수 이행사항 지금 이게 뭐냐면 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라는 겁니다. 이 책임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건데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 보호책임자가 되게 되는 정보 유출에 대해서 물론 이제 스스로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기업 내에서 이 담당자가 이걸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만 수집한다. 민간정보수집 금지한다. 목적을 다르게 한다. 사업장에 공개한다. 내부관리 안전사업보조치한다.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이 경우 끝나는 반드시 파괴한다. 파괴할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정보주체에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들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개인정보를 할 때는 정보수집 최소화, 동의받기, 즉시파기, 안전환관리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고 이게 지금 워낙 개인정보가 민감하게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도 갑자기 막 필요 없는 메일 메일은 뭐 썩어버렸고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 문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받는 것들에서 갑자기 이상화돼서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되고 또 한편으로 국가가 이제 알리는 것들에 대해서도 거의 뭐 스팸과 같은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정보가 어느 순간 다 뚫려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는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덜 민감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보가 나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쓰이는 거예요. 스토킹당하죠. 이런 거 알고 이렇게 되고 사이버범자나 기타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했는데 어떻게 이런 거죠. 단순히 가인만 했기 때문에 나가버리는 건 정말 어떡할까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하베르 밀레이란 이제 아르헨티아 대통령인데 뭐 지금 뭐 사진 되게 젊게 나왔네요. 늙어요. 늙었는데 52세. 50세 뭐지 이제 한창이죠. 그런데 극우 파플리스트입니다. 아르헨티아 트럼프. 이 말이 끝났죠. 극우 보수입니다. 극우 파플리스트는 극우 파플리스트는 극단적 자유주의, 달러 사양, 중앙은행 폐쇄, 국가부처 축소에서 완전히 민간이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수도 없는 막말을 짓거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막말이라는 거에서 막 이 브라이더 투 부평, 공산주의자라든지 그냥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나 기타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이게 일반 사람들도 하기가 힘든 막말들을 대통령 입에서 이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문제는 정치를 잘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시장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될 뿐더러 경제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거죠. 왜 뽑았을까라는 건데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런 보수를 뽑는 경향이 있어요. 안정화시키기를 원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너무 문제가 커지고 대통령이 이렇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혐오는 증오 범죄들 더 커지게 된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 됐습니다. 이 메르커스류라고 해서 지금 보면 브라질, 파라과의, 우르가이, 아르헨티나 보입니다. 이 메르커스르에서 지금 위치를 이 남미 경제협력기구죠. 같이 모여서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인데 안 갔어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밀레이답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밀레이는 이제 혐오 정상이라서 당에 가야 되는데 불참해버리고 자기 동네나 그냥 그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쪽에서 하는 게 사이즈 프로그램이다. 이거 해봤자 도움 안 된다. 부패 원상이다. 라고 하면서 하게 된 거죠. 결국 이게 내부적으로 남미의 분열까지 이렇게 가져오게 된 겁니다만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밀레이 대통령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과 대통령 잘 뽑아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보면 이 말 나오죠. 왜 인기일 거냐 이거예요. 토론할 때 상대 비방 역설 대놓고 했는데 이걸 좋게 보면 안 되는데 좋게 본 거예요. 연기 대비도 하고요. 그래서 별의별 사진을 다 했습니다. 국회는 단성돼서 하는데 이거 보세요. 장기 매매 폐사 폐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극단적인. 극우의 매매도 그렇고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거 비슷한 사람이죠. 허혜경이라고. 그런 사람 뽑아놓은 거예요. 물론 전문성은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성수수자 인권,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거는 챙겨주지 않게 되고 고인사들 비리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나라가 파국에 치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박수홍 씨 사건인데 거의 다 전결이 됐습니다만 지금 보게 되면 이거였어요. 미적 회사는 친형이 운영하게 됐는데 지분이 없어요. 다 가져갔고요. 라일이라고 해서 또 이거 만들어서 했었는데 이것도 박수홍의 형수가 있는데 외진 사람 정렬이 완전히 이것도 형수가 다 가져갔죠. 결국 박수홍의 이름으로 얼굴을 통해서 뭘 하게 된 것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겁니다. 이 재산을 전부 다 빼돌리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는 친족상도래 규정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친족상도래라는 것은 이제 친족 간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법적인 처항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족상도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 중에 하나죠. 직계혈족 간의 어떤 횡령이나 이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헌법불합치가 나게 됩니다. 직계혈족이나 동계친족, 배우자 간의 어떤 횡령 배임이 그 형을 면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 아들이 뽀로로 한글책을 살 거예요. 아빠 돈 주세요. 돈 줬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과자를 사먹고. 횡령.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헌법불합치, 재판관 전환일지도 지금 나타나게 해서 이것도 처벌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온 거죠. 재산 범죄에 있을 때 이렇게 됨으로써 합헌이 되게 된 거는 친족자에 대해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진행한다. 고소 없이는 처벌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고소가 있게 되면 하는데 그 형을 면제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게 헌법불합치가 되면서 이 박수홍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바보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으면 억울한 건 분명했었고 자신의 결혼이나 기타 등 다른 선택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약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가족이 가장 무섭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은칠족상도래가 헌법불합치가 됐구나라는 거고 헌법불합치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해당 법률 자체가 빨리 제정이 돼야 돼요. 국회가 이제 정상화돼서 이것을 만들게 되고 이걸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특정겸재 가중처벌상 횡력이 5억 원 이상 50원이에요. 3년 이상 유기진이에요. 50억 원이 무기 때문에 50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이게 50억 원이냐고 했지만 누적해서 이렇게 가져간 거 보게 되면 그 이상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지금 냈었던 게 낙태체 제정에서 지금 없어지게 된 거죠. 우리 역사 속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 중에 하나죠. 헌법불합치. 그러니까 낙태를 한 것이 죄인가라는 것을 이제 선택으로 바꿔주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유야무야 됐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낙태라는 게 인구 대비 최고였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합이 진행됐었던 것 중에 하나고 낙태, 임신, 인공 임신 중절 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회가 어떤 시선이 바뀐 거고 저 역시도 이제 낙태는 죄가 아니라 어떤 선택의 차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치 않은 어떤 생명에 대한 우리가 침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조심하는 교육이 더 필요하고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낙태에 대한 제한적 허위는 74년부터 있었고 조건부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진단서나 이렇게 있으면 가능하게 했었고 낙태제 자체를 없애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게 되므로 헌법 불합치가 되게 되면 이 법의 효력은 그 즉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 이렇게 되고요. 인도 힌두교 집회 앞서 사고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인도 위쪽에 있는 뉴델리 근처에서 지금 있었던 건데 지금 여기 사진 보면 있으면 이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문제는 폭염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순간 온도가 50도까지 넘었다라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거죠. 아다시피 이 일사병이라는 거 한 번쯤 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제 연배 때는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여름에도 상관없이 아침 조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조회를 해요. 토요일 날 같은 데 또 갈 때 조회를 또 합니다. 뭐 한마디 하시죠. 교장선생님 뭐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그때 애들이 픽픽 쓰러졌습니다.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반장도 쓰러졌던 거 기억나고요. 그럼 선생님이 데려가서 하게 됐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건데 그때는 몰랐던 거지.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 사안 잘못했다라기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100명 이상 사망했다던데 150명 계속 들어와서 지금 여기 사우디아라비인 1300명까지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슬람 메카 성지 슬레에 지금 나와 있죠. 쭉 가서 이제 아라피턴 갔다가 이렇게 됐고 쭉 돌아와서 마지막 대사원에서 하지에서 모여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여기 사진에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 순례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찌 됐든 폭염과 인파가 몰렸을 때 우리는 이제 바로 이태원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앞사에 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 몰려 있게 되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건 굉장히 슬픈 인지사하고 막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시사적으로 봐주신 건 바로 하지 슬레입니다. 이슬람 메카 성지 슬레 하지라고 부르고요. 이런 하지 슬레가 이슬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6월 14일 시야에 19일 종료를 했다. 지금 날짜를 보면 정확하게 이제 6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됨으로써 이게 어떤 알라신에 대한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 아주 성스러운 의식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도예요. 인도에서 지금 모여서 이제 앞사에 뉴델리에서였는데 지금 날씨가 덥고 여기 못 낀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죠.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 파리올림픽에 대한 어떤 소식들이나 이거 듣고 있거나 끝나고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파리올림픽 같은 경우는 지금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타난 건데 여기서 뭐 친환경이라고 해서 뭐 여권을 키지 않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스포츠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뭐 우리가 모두가 동의를 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이제 각 나라마다 우린 에어컨 갖다 놓을 거야. 하면서 이제 투입을 한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만 역시 프랑스는 독특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면 카카오 입장 차이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픈체즈와 임시 아이디 관리 서울로 개인직변 정보유축인데 카카오톡은 자기네들이 직접 유출한 거 없다라고 하는 거. 에이커가 이짓한 거지. 나쁜 놈들이 그렇게 하니 자기네들이 한 거 아니다. 임시 아이디 암호화했었어야지. 1년 보호는 암호화 대상 아니다. 생성 서비스에 그렇다. 유출 인지하고 이용자의 통제 안 했다. 임시 즉시 경찰 에이커으로 이용자 대상 공지사항 게재했다. 개인들은 주진 않았지만 이렇게 했었다. 왜? 개인정보보호법. 계속 멀리게 하면 법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안 했다는데 이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카카오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안 해도 되는 거다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개인정보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해야 되는데 카카오가 그렇게 된 거지. 6만 5천 명 정보유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진 거 150억 했는데 카카오는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유출뿐만 아니라 회사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의 어떤 상권 잠식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럴까 정말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게 카카오톡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카카오라는 회사 자체가 한국의 어떤 그런 아쉬운 그런 모습을 다 답습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픈 채팅 서비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천만 명까지 쓴다고 합니다. 게임 팬덤이나 이렇게 돼서 열려 있고 거의 정보 없고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이 오픈 채팅은 전화번호 아이디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어떤 친구 추가나 이런 거 없이 들어가서 정보를 얻고 오픈 채팅 이제 만들어 놓게 되면 들어가서 언제든지 거기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익명성 강화, 실시간 통화,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음성 통화에다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모든 정보가 세워져 나갔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카카오가 이것만 문제일까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계속 이제 대표 소환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스톡옵션 행사, 골목성 건치, 시세 조정, 독과정, 기술 탈취, 서비스 도용, 인식 표절, 스톡옵션 행사. 스톡옵션 행사는 이렇습니다. 스톡옵션 행사는 회사 지금 안전 상황에서 이제 그거를 사실 정보링에서 팔고 이득 가져가고 바로 이제 런 치는 거죠. 카카오입니다. 이게. 지금 뭐 주식은 그게 반영이 돼서 엄청나게 떨어진 거기도 합니다만 어느 순간 이제 너무나도 우리 생활 속에 스마트폰을 썼을 때 가장 먼저 깔게 되는 게 카카오톡이 될 정도로 가까워졌죠. 텔레그램이 대체할 수 있나 했는데 그게 또 이제 불법적인 그런 것들로 활용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꺼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대안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서울대판 엠범방 피의자 주의 혐의예요. 지금부터는 서울대 엠범방이라고 해서 사실 이게 확대 생산된 게 그냥 미친 성 도착자들인 거예요. 근데 서울대를 굳이 붙여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옹호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니까 이들이니까 더 큰 잣대를 요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나쁜 놈들이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엠범방 피의자 주의 혐의복에 대해 허위 영상물 제작.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공유하고 이렇게 본 거죠. 보면 전부 다 이제 공통으로 같은 거 허위 여성들, 피의 여성에 대해서 불법 촬영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제작 유포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만드는 건데 이게 페이크 영상이잖아요. 페이크 영상인데 지금 이 사람들 같은 경우 불법 촬영물까지 직접 찍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구속에 대해서 지금 이뤄지고 조사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대학 동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페이크 영상을 자기 동기나 뭐 이렇게 있는 여성을 골랐겠죠. 지금 다 남자들이잖아요. 여성을 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그 얼굴을 이용해서 어떤 이제 굉장히 이제 도색 영상이나 이런 데다 그걸 붙여가지고 이런 걸로 공유해서 길끼대고 본 거겠죠. 그러니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 그러니 이거는 조금 다른 거긴 합니다만 서울대 엠범방이라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직접적인 게 아니라 성적인 대상물로 그들이 희롱한 거지 성희롱한 거고 그들이 이제 이걸 인지하게 되면서 엄청 충격을 받죠. 자기를 갖고 그런 대상으로 봤다. 사실은 이건 진짜 엠범방에 비하면 약한 거지만 역시 나쁜 변태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엠범방 박사 사건은 다른 거죠. 완전히. 엠범방 박사 사건은 지금 보다시피 피의자 보게 되면 아예 그냥 미성년들하고 착취물을 현실로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착취물 유표를 하고 11개, 14개, 3개 이렇게 있습니다만 사람을 가둬놓고 실제로 그런 짓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형량을 받는 게 당연한 거고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켜야 되는 대상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엠범방 박사 방 사건들이었고 아직까지도 이게 있느냐라는 거 사람들이 많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소셜미디아나 이런 데서 정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위장수사 얘기가 나오는데 위장수사 범위 확대 추진한다. 위장수사는 지금 볼게요. 디지털 성범죄 아닌 신물 비공개 위정이 범죄에게 직접 개입하는 거. 기자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장 취재죠. 일정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내용하게 되는데 기자들 같은 경우는 경찰 아니니까 역 고소를 걸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밝혀져야죠. 확실하게 이거는 위장수사에 대해서 범죄라기만 그들을 부하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논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요새 이제 가칠 청소년들 어디 갔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칠 청소년들 SNS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접촉하고 만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이 빌비지하게 벌어지는 거고 실제 르포 기사들이나 이제 조사한 것들 보니까 아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자 그러면 다이렉트로 문제 확인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7월 4일 야당 주저로 두 번째 최장면 특검법이 국회 본인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이것을 행사했다. 또다시라고 하니까 사실 너무 익숙하게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거부권이죠. 그러니까 이 거부권이라는 거 여기서 비토권이라고 했고 정확한 품은 범위란 제의 요구권이라고 합니다. 범위란 제의 요구권이 들어갔을 때 그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본회에 거쳤을 때 몇 분의 몇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한 번쯤은 점검하고 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시사를 하면서 특히 금년에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상수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한번 물어보게 될 겁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제공하고 있는 건강보험을 말한다. 건강보험인데 이제 종류가 있었죠. 메디케이드가 있고 메디케어가 있고 이건 메디케어에 대한 얘기. 그래서 메디케어 정도 하게 되고 메디케어 자체가 이슈가 된 게 아니라 바이든이 발언하면서 실수하면서 씹히면서 유명하게 됐죠. 3번 이것은 운전자의 가속페달 및 제동페달 조치와 엔진 상태, 속도 전방상 실시간 기록장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운전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사고 기록장치에 대한 얘기. EDR이라고 보통 더 유명하게 되고요. 자국이 아닌 타고에 대한 공격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무력 획생할 수 있는 권리를 이것이라고 한다. 자 이건 뭐냐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 자위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자위대라고도 표현하죠. 그들이 갖고 있는 군대에 대해서. 이게 약간 편법이었던 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폐퇴하고 나서부터 군대를 소유할 수 없겠는데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이게 불법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 줬죠. 이제 위험법 51조에 대한 얘기. 현재 이것은 화재 위험성이 비교적 적단히 일본 화학물질로 분류돼 별도의 대부분의 안전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났던 게 아리셀 화재에 대해서 나타나는 1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권전지 같은 거 따로 버리는 데 있죠.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6번.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이것 행정명령을 철회하기로 결정이 전공의 또다시 면제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지금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 면허정지까지 한다고 이렇게 됐다가 또 이제 이들이 헤브에서도 2급 시키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철회하겠다 그냥 돌아와라고 하면서 결국 완전히 뱃길을 드는 상황입니다. 면허정지 행정명령에 대한 철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안 돌아가고 안 가? 이렇게 해서 이제 버텨버리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인지를 삼고 있는 건 환자들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치료를 안 하게 되면 거기서 피해를 볼 대상이 누군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7번.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이것은 국회의 소관위원회 및 관련이의 회부대에 정식으로 심의를 받게 된다. 그냥 국민청원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이게 정확하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국민 동의천원. 그래서 동의 과정에 대해서 처음에 했었을 때 30일 동안 여기서 이제 인원에 대해서 5만 명 이전에 먼저 100명이 동의 받아야 되고 거기서 이제 이 다음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거치게 되면 되니까 이 인원이 오버될 경우는 소관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처리해서 발표를 해줘야 되는 것들 심의에 대한 얘기들 8번. 이것은 대상의 가치를 높이거나 향상시키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상용어가 단순한 동사 형태로서 밸류업이라는 얘기로 있었습니다만 이 밸류아이트죠. 거기서 밸류업이라는 명사형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현재는 이제 어떤 기업이나 이것을 가치를 올리거나 경제상황을 올리거나 할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밸류업은 이제 가치를 올린다라는 개념이 될 텐데 지금은 이제 어떤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강소기업이란 말도 쓰죠. 갖고 있는 증서기업이나 벤처들이나 이런 것들 또는 경제가 갖고 있는 우리의 자생력이나 이런 걸 올릴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9번. 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이거 주권을 두고 각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보관하는 게 이제는 막 저장장치를 막 들고 다니지 않고 그냥 이 안에 있는 걸 마음대로 받아 쓸 수 있는데 그 가상의 그런 저장장치 시스템, 클라우드 시스템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단어는 이제 뭐 새로운 단어가 아니라 너무나도 익숙하게 많이 썼었던 거고 빅데이터 시대가 됨으로써 이런 클라우드의 활용 정보는 그 점으로 훨씬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10번. 이것은 의원 내각제 정부 체제에서 의원의 과반을 차지한 단일 정당이나 정당끼리 연대한 연합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연대한 연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 연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들이 과반이 없기 때문에 이 헝의의 상태에서는 이제 당수를 뽑거나 내각을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림내각이 자동으로 요구되는 상태죠. 헝의의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의회 자체가 과반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얘기하고 바로 열림내각을 연합이 없는 구성된다. 자, 그 다음에 11번.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기획부처럼 이것을 신설하고 범정처가 될 만하죠. 저출생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여기서 위원장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가제를 이렇게 했었고 여성가족부라는 것에서 폐지 수순을 밟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이쪽에서 담당해야 될 건데 부랴부랴 만들게 된 게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여성가족부의 주요 역할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인구전략기획부고 아예 그냥 인구부로 이제 만들어야 될 건데 진작에 있었어야 될 것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성가족부 하니까 뭐 여성들을 위한 페미니즘 정책에 막 점철되어 있고 막 이런 문제점을 짚어내긴 쉽습니다만 대부분의 부서들은 그런 똥불을 차는 정책 다 하고요. 여성가족부의 거의 예산의 거의 85% 정도는 바로 어린이, 이와 교육이나 기타 등등 어떤 이와들에 대한 지원들 가족 지원으로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막 여성가족부에 여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성들이 쓰고 남성들한테 안 쓴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 여가부의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완전히 폄훼되버리고 안 보이고 그 몇 가지 사례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가부 옹호는 자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체가 하는 일들, 중요한 일들에 대해선 관심 없고 몇 가지 돌출적인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이제 파고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여성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싫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같은 여성, 그러니까 이게 여성의 입장에서 이런 것 같아요. 굳이 뭐 나한테 챙겨주는 것도 없는데 굳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욕먹어야 돼? 이런 어떤 스탠스였죠. 그러다 보면 어떤 퍼플리즐적으로 이게 통용되다 보니까 됐었는데 당연히 이쪽에서 인구 기획부를 만드는 거에서는 부정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했었죠. 12번. 최근 정치권의 논의된 이거 폐지와 관련 지방재정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 세수가 줄게 되면 지방재정 줄게 되면 지방재정 교부금이라고 하죠. 이제 국세로서 이걸 다 나가야 되니까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얘기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종부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얘기고 종부세의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광하고 가셔야 됩니다. 13번. 이것은 MBC의 대주자로서 경영에 관여해서 MBC 사장의 임명권과 행위권도 가지고 있다. 이게 MBC에 대해서 방문진 또는 방송문화진흥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MBC 사장의 임명권, 행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할이 크고 대전 MBC 이진숙이라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가 아니라 지금 내정자인데 청문회에 지금 들어왔습니다만 언제 회복될까요? 사실 MBC가 그 당시에 파업이 있을 때 임시기자들 막 들어가고 이렇게 될 때 원래 파업하는 쪽에서도 친 분이 친구예요. 친구고 임시기자들 들어가면 또 친구고 대학 동기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됐었는데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정상화되는 게 중요하고 한국은행은 국내 이것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특히 높은 원인으로 낮은 생산성 유통비용, 제한적 수입 등을 꼽았다. 이 유통비용에 대해서 한국은 굉장히 좁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유통비용이 되게 비싸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신기하게 얘기합니다. 농산물에 대한 거죠. 그래서 유통비용 자체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다. 생산성 낮은 거는 그렇고 제한적 수입. 만드는 거에 대해서 다변화시키지 못하는 거. 너무나 이제 노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5번 이것은 청약부문, 청약예금, 청약저축이 등 한 대 묻고 출신 상품은 주택소, 연령관, 정보명, 기원 등의 한계자. 예전 종류가 있어서 어떤 게 유리하냐. 계산하고 그렇게 됐었거든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고. 이거는 뭐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든 이게 어떻게 활용,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예전에 너무 좋아서 그랬고요. 지금도 나중에는 어떻게 쓰이게 될 겁니다. 16번 이것은 다양한 분야의 두뇌와 석학이 모여 사안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하고 그 성과를 제공하는 목표로 한다. 말은 이너스미더만 어떤 기업 산하에서 필요한 정보 이제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외부로 이제 표출할 때는 그냥 전반적인 경제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데 자기 회사에 유리한 거 많이 하기도 하죠. 싱크탱크들입니다. 17번 지질낸 석이나 가스 등 자원이 존재하고 예상 지침구조는 이거라고 하고 실제 시출함산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석이나 이런 것이 나올 것이 전망이 보인다. 익스페인테이션이 유망하다라고 해서 유망구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동해안에 있는 그 지역을 갖고 이제 시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흐지부지되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똥볼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됐습니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오면 좋죠. 정말로. 그런데 이게 증명되지 않은 것들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됐죠. 18번 최근 평균적인 상태로 생물의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 극한에 이르는 이상 기후. 답이 나왔네요. 이제 극한 날씨 또는 극한 기후 이렇게 됩니다만 폭염이나 이런 것들인데 기준은 뭐 평년치를 갖고 구한다. 오랫동안 있었던 지속적인 평년치에서 돌발적인 걸 제외하고 그 평균값에서 그거 높을 때 나타나는 거. 19번 이것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전원이 세금으로 마련한 제한으로 매달 일정금에 지급한다. 기초연금이라고 했었죠. 소득하위 70%는 세금으로 마련한 제한으로 세금으로 하니까 이제 공공무장이 이렇게 됐고 여기서 이제 최대 30만원. 그러니까 이걸 더 올려주자라는 말인데 최대 30만원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제일 하위가 30만원 받는 거고 위로가면 4만원 한 달에 들어갑니다. 20번 이것은 특수한 하드웨어를 통해 작업 속도를 대폭 개성하는 방법은 최근 IT사람이 전화. 그래서 특수한 하드웨어를 통해 작업 속도를 올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도 이제 써본 SSD, TLC라고 해서 써봅니다만 가속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빠르게 하게 되니까 작업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거. 지표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21번. 물가 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낮은 퇴직경금 수익률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수익률 문제 해결하기에 도입된 이것이 시행된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재기는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안정화시켜서 물가에서 쫓아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아닌 디펄트 옵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전지정 운영 제도라고 해서 필요하게 했었는데 이게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못했던 거지. 22번. 사생활보호법이나 관련 정책에 대해 위반되는 문제를 처리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사람이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점점씩 이제 민간기업들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 중에 하나죠. 23번. 이것은 남미 국가들의 물류와 인력, 자본의 자유력과 운전이 촉진하며 남미입니다. 해양국의 진해역과 정치의 통합을 증진한다. 그래서 이제 가장 주요국으로 브라질, 우루가이, 그 다음에 페루 아니죠. 페루 아니고 우루가이하고 아르헨티나까지 해서 이제 4개 나라인데 하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여기 메르코스르라고 부르게 됐고 여기서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참가를 안 하게 된 회의에 불참하게 돼서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24번. 이거란 헌법 제328조 1항에 따라 직결적 부모 또는 자식 간의 행령, 범행은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 간의 어느 정도 여기서는 상돌하고 보고 이제 파악해주고 자기네끼리 알아서는 친족 상돌에 대한 이야기. 25번. 지난 10월 사우디아라비아 50도씨가 넘는 폭염 속에 진행돼 이슬람 이것에서 종교행사 얘기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니까 정확하게 하지슬레라고 써줘야 되겠네요. 그죠? 7일간 진행됐었다라고 하는 것. 1,300명이 신자의 목숨이래요. 1,300명이 1명인데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20번. 경찰이 미성인 대상 범죄만 한 장인 디지털 성범죄 이것의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해야죠. 성인 대상도 마찬가지로 보여야 되는 거고 이제 위장수사, 잠입수사 아닙니다. 위장수사라고 해서 마치 내가 여기에 범죄에 무슨 의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해서 가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지슈에서 주제를 살펴봤습니다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희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것들 중요합니다만 뒤에 있는 객관식 문제들 풀어보실 때 나머지 틀린 문제들, 예외가 됐던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것들이 의문이 가는 것은 한 번씩 검색해서 꼭 찾아보는 자세 필요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